ㄱ ㄱ ㄱ 골드를 전부 잃고 희귀 카드 선택 짱둥이 B2C가 일반 손님 컨슈머 비트코인 무감각 되게 빨리 나왔네 뭘 입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동무로 쓰나릴 겁니다 무돌무감 뚝배기 폼탑 절단 넣는 게 나을 수가 보스도 슬라임인데 아잇 연타 아니 짱둥이들 이렇게 빠지면 안되는데 아 이거 소금 소금 났으니까 저담 쓰자 흠 소금 칭 빵 압 띠 세 수 auf 펜 물론 궤도같은거 다 나오면은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점토까지 어지러움으로 때려잡아주지 어지러움 이제 3방어 3딜이다 유사 철회파도 펜터그래프 전장 철파 전장 넣을까? 보초기 카운터 체력 많은데 엘리트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엘리트는 더 없고 일반 몹이나 더 잡으면서 카드좀 더 보죠 분도 넣을까? 엘리트 더 잡을 기회다 어서오세요 락아블린 잡을까요 강타 영대미야 아니 연타 펜터그래프 있으니까 이게 나쁘지 않아 화형까지 화형에 몽둥이도 있네 어서오세요 아니 회생까지 잘 주는데 무감각 회생 거기다가 카로네 유골까지 잡대 참탈 하지만 어설픈 자는 살아남을 수 없네 와 알카즈모다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강타 강타 몽디 같이 잡히는거 하이 아 무감 무감을 쓸까 쓰자 가어부감각이 뭐라고 하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꿍 꿍 조용히 하세요 허영의 몽둥이질 스네코를 암시하는 것인가 점토절힘 무광낙도 있죠 이거 솔직히 왕관 짚어도 될 것 같다 근데 일단 아스트롤라비 합시다 아닌가 왕관하구요 덱 이정도일 것 같으면 왕관해도 될 것 같은데 흠 흠 어떡하지 고민들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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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쩐다 이 정도면 제거.. 제거 보이긴 않겠다 여기 상점 여기 상점 어서오세요 난타 진화 없어서 난타 넣기 좀 그런데 이 정도면 난타 넣어도 되겠지 끌 카드도 아니지 아이씨 아스 캐리 라벨입니다 아스 캐리 라벨입니다 영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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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터그래프도 있고 영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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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하나 제거할게 더 있나? 아 뭐 제거야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뭐 딱히 지울 것도 안보이긴 하네 굳이 지우면 몽둥이 정도일까? 폼타? 폼타 정도면 지울만 하긴 하지 이제 몽박 필요할런가 이제 몽박 필요할런가 이걸 재생을 준다고? 나 어차피 한 방에 죽는거 아냐 이거? 폼.. 아니 금속화 덜 힘이기도 해서 상수하면 좋은데 나 어차피 한 방에 나 어차피 한 방에 나 어차피 한 방에 나 어차피 한 방에 나 어차피 무적이나 전압 넣으면 되는데 무적이 더 쓰기 편하겠지 아닌가 더 불편한가 상점 갈까 말까 상점 가면 유물 하나 살 수 있을 거고 폼타 지울 수도 있겠네 2리트 4리트 5리트 4리트 5리트 5뮬 5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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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서순이네 이거 노갈 봄타 전체 위압 아 위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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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압은 드로우 말리겠지 이제 몸박이나 쳐자 아 아 아 아 아 아 위압 위압도 괜찮았을까 금속사는 한 장만 쓰자 아시 잠깐만 아 아 도시 어제 홍대에서 상이탈의 무반주 팝핀 추시는거 잘 봤어요 잘 추시던데 언제 한번 방송에서도 해주세요 아 뭐야 이게 아 이룹힝하님 4개월 구독하시면 고맙습니다 홍대에서 상이탈의 무반주 팝핀 홍대에서 상이탈의 무반주 팝핀 이거 포션 어떡하지 하나만 먹을까 두개 두개 먹을까 하나 먹을까 이거 전투 빨리 끝나서 두개 효과 못 볼텐데 아 아 근데 또 펜타고리프구나 소금이 파워카드로 나오면 집을 위한 이치니까 쓰읍 글쎄요 파워카드로 나와도 충분히 쉽지 않을까 영채워먹어라 아 소돌각인가 아 무감회생각인가 무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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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 무감 무적이면 되겠네 한개 돌파 힘없는 열인 아이온 그러던데 물음표 갈까 제거좀 하고싶은데 흠 흠 흠 흠 흠 이겼어? 나 노자도 늘어났는데 큰일났다 이거 잘 고ately 서 고맨mit 잘 뭐 lé 저 띙 저 쓰 철힘 좀 쓰자 인마 스냅코 싫어 0코스트 짱둥이지 붐에랑 칼날 아니 몸박 언제 나오냐 몸박 빨리 나와야 되는데 0코스트 짱둥이예요 맞아서 들어봅시다 아 내 절힘 도둑이야 0코스트 짱둥이예요 야 딜카드 남아있나? 딜카드가 없네 뭘로 잡냐 이러면 뭐 절힘쓰고 슈 헤어져서야겠어 못 잡을 것 같애 일단 절힘은 써야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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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몸두기로 열심히 피야 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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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리 타분 재물바리 무적 바리 역시 바리가 미래인가 재물 너무 갖고싶다 근데 재물 너무 갖고싶은데 바리가 먼저인거같아 아니 이걸 축하를? 거기서 축하를? 근데 쿠스트 있어야 될거같은데 하필 축하요 축하 밖에 없지않나 말 있어야 되는데 상점 바로갑시다 저기로 가야되나 랑 아니야 룬 갓갓 면치 아 나 최대체력 또 잃어버리네 미라손 염주 염주 염주살카 아냐 염주 꼴랑 두개밖에 못봐 발굴 영채원가 발굴 영채원가 발굴 영채원인데 축하이 그래도 발굴 근처할거같애 염주살카 폼타지우면 되지 염주살카 아 몸박 빨리 나와야되는데 몸박이 안나오네 아 뭐야 이건 또 염주살카 시작 ушки 염주살카 서 주로 구멍 서 entsprech 흑 아무íst 저번 아 전 들 규칙 순수 몸박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진화 나도 계속 살 것 같은데 난 타는 지금 드루 안그래도 28장이라서 힘드니까요 지노 언제 주냐 약한 건 아닌데 말이야 클로스라인 필요하겠지 차라리 근데 저거 나오지 무돌은 근본이겠지 무돌은 근본이겠지 음 맞아서 드루 보는게 좋을 것 같다 대단히 참 나 드루 활성화자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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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 1트롤. 지불? 필요 없겠지? 지금 내게서. 어퍼컵은 어차피 저거 있으니까 됐고. 클로스 라인 있으니까 됐고. 강화할 거 뭐가 있을까? 바리케이드? 영체와 강화면은 저거 뭐냐. 휘발성 사라져. 이거 막을 수 있냐? 위험한데. 위험한데. 하아! 초카 까먹었다. 한 장. 두 장. 세 장. 네 장. 두 장. 딜 너무 모자란데. 하나. 둘. 셋. 넷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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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박이 너무 급하다 퍼펙트 가나요? 퍼펙트 했네 신기하네 퍼포션이 낫겠지 속도 포션보다 전체 도장이라서 퍼펙트 햄버거 일반 등급 몸바가 하나가 없어서 근데 몸바가 없이 올라오는 게 더 신기하네 아... 허 나았다 트램호 안 나오다 이제 트램호 발굴.. 기사.. 기사가 제일 낫겠지? 기사나 무장 펜터그래프 있으니까 버텨볼 수 있을 것 같다 쒸.. 뭐야 이거 원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왜 언제나 파워드 밑에 가라앉을까 신호 없는 것도 빡치네 신호 없는 것도 빡치네 아직까지 빡치네 그냥 빡치네 일단은 엘에라앉이 사라지기 유리쿨 가라앉을 깔고 왠지 기사 펜터그래프 있죠 이 정도는 괜찮다 일단 앰팽이 야 첫 턴이 다 넌 어떡하냐 미라소니에 낸다 병법 써볼까 근데 코스트 딱히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뭐 굳이 지금 강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영세가 너무 아깝다 영세가 너무 아깝다 멈추렛에这이 멈추렛이 레디 미라소니에 뭐 거기 이렇게 conform 멈추렛 자기 자기네 캐틀벨 0스틱 운동 따위 하지 않는다 렘버십까지 장난? 한번 사줄까? 사줘 임마 재물 치울게 뭐있지? 몽둥이가 지금 필요없네 고생 많았다 몽봐 잘 썼다 인공물 속도 포션할까? 이거 맞는게 낫겠지 방금 기설생 빠진거 좀 끔찍하네 이거 뭐 영수하면 되지 이거 고개 돌려놔야되나? 아 딱히 뭐 돌려놓을 필요는 없었네 고개 돌려놔야되나? 야 힘딱지마 임마 고개 돌려놔야되나? 고개 돌려놔야되나? 고개 돌려놔야되나? 포션 저정도면은 심장루 해볼만할거 같은데 근데 결국에 드로 문제야 드로 잘 나오면 잡고 드로 잘 나오면 잡고 드로 안 나오면 못 잡고 긁혀 슬바 아 파워 포션 아아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파워 포션이냐 아씨 고민되네 첫 턴은 다 남았네 야 이정도면 이기겠다 애거 발굴때문에 영채화살이 좀 그런데 요렇게 하자 요렇게 하자 응 영채화야 꼬우신가요? 에어 에에에에에에에 드로 너무 진화 아니 쇠물 빨리 나가야 될거 같은데 영채화 너무 아깝다 야씨 내 영치가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 심지어 무감각도 없는데 빠졌네 초커 잘 받은 쌈 4 5 6 달골은 영 채워 쓰는 게 낫겠지 무적 쓰는 거 보다 수치상 아니면 여기서 무적을 갖고 와서 몸박 데미지를 늘리까 무적이 낫겠다네 몸박 딜 넣어야 돼서 사랑해 사랑해 적폐 수준 심장 허적색 허적 심장색 절힘이 확실히 좋아 음 소금 천유물로 나와서 스노우볼 보려고